3번입니다. 안전모의 성능시험 항목을 다섯 가지 쓰시오 그랬습니다. 안전모에 관한 것은 성능시험의 항목이 너무 중요하죠. 안전모는요. 이것도 안기법이 있습니다만 그런 건 다 옛날 방식이고요. 지금은 안전모가 이렇게 있다면요. 위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편하다고 그랬죠. 이런 걸로 한번 때려보고요. 또 이런 걸로도 한번 때려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걸로 때리는 것은 주면 충격을 받는 거죠. 처음 공부할 때 충격이라고 하면 알아두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뚫리겠죠. 관통되는 겁니다. 관통. 이렇게 한 단어를 먼저 알아두신 다음에 충격을 주는 것은 충격을 얼마나 흡수하느냐 하는 걸 알아보는 겁니다. 충격 흡수성 시험이죠. 관통이 잘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앞에다 뭘 붙이냐. 넷자를 붙여요. 이거는 견딜 넷자입니다. 관통에 잘 견딜 수 있는 걸 측정하는 거죠. 내 관통성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E형. AE와 ABE가 있습니다. AB. 안전모의 종류도 참 중요하죠. AB, AE, ABE. 세 가지로 나누죠. A가 낙하비례고 B는 추락이라고 했습니다. E는 머리 부위의 감전의 위험 방지죠. 그래서 AB 그러면 낙하비례와 그 다음에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는 작업장에 들어갈 때 착용하는 거고 A는 낙하비례의 머리 부위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는 거고요. AB는 낙하비례의 그 다음에 추락의 머리 부위 감전 방지까지 다 해당되는 거죠. 여기에서 E가 들어가는 것 때문에 성능 검사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E는 감전이고 감전은 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물이 들어갔을 경우에 전기에서 우리가 배웠죠. 저항값이 25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아주 위험하겠죠. 25배가 더 감전의 위험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물이 얼마나 잘 견디는지 내수성 시험을 하게 됩니다. 내수성은 1% 미만이 돼야 합격이 됩니다. 물에 담근 후의 무게 마이너스 담그기 전에 무게 나누기 담그기 전에 무게 그렇게 해서 곱하기 100으로 해서 내수성 시험을 하는 거죠. 1% 미만이면 합격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요. 전압이죠. 전압. 전압이 얼마나 잘 견디는지 전기이기 때문에 내수성 시험을 합니다. 이 내수성 시험은 몇 볼트까지요? 7000볼트에 견디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네 가지를 했고 나머지 두 가지는요. 떨어지면서 턱건이 풀리면 안 되겠죠. 턱건 풀림 시험이라는 걸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불이 났을 때 불에 얘가 잘 타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소 탄다는 걸 우리 화학에서 연소라고 배웠죠. 연소가 잘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연소가 어려워야 된다 이래서 난년성 시험이라고 합니다. 뜻을 알고 용어를 외우면 조금 수월하죠. 그렇죠. 연소가 어려운 난이도가 높다 할 때 그렇죠. 그래서 난년성 시험을 해서 이건 5초 이상 타게 되면 불확격입니다. 5초 이상 타면 불확격. 5초 이내면 상관없습니다. 난년성 시험까지 하면 6가지의 성능 시험의 종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관통성, 충격 흡수성, 난년성, 특검풀림, 내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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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성 시험까지. 알 수 있죠. 내수성은 1% 미만 또 알아두시고 난년성은 특히나 5초 이상 연소하게 되면 불확격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내관통성 시험에 해당되는 상황 또 뭡니까. 9.5가 있고 11.1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9.5 같은 경우에는 E가 안 들어가는 AB고요. 아니죠. E가 들어가야 되죠. 덜 뚫려야 되니까. 큰일 날 뻔했다. 그렇죠. 그래서 9.5는 AE와 ABE에 해당되고요. 11.1 같은 경우에는 AB 그러니까 조금 더 뚫려도 상관없죠. E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감전히. 이런 것까지도 추가로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4번 LD50을 간단하게 정의하시오. 그랬습니다. LD50과 LC50이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쉽게 나온 문제입니다. LD50은 실험 동물의 반수치사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LD50 그러면 실험 동물에 얼마만큼의 급성 독성물질을 집어넣었을 경우에 50%가 치사. 치사. 사망하게 하느냐. 사망하게 하느냐 하는 그 물질의 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체중 1kg당 물질의 양 밀리그램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죠. 이걸 LD50이라고 그러고 LC50은 실험하는 동물의 50%를 사망하게 하는 치사하게 하는 농도값을 치사하는 농도값을 우리는 LC50이다. 얼마나 진한 농도를 넣었더니 50% 이상이 죽더라 하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LD50과 LC50. 반수치사량에서는 같은 거지만 반수치사를 시키는 양은 LD고요. 농도는 LC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실험 동물 50%를 사망시키는 독성물질의 양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 반수치사량이라고도 하고요. 체중 1kg에 대한 동물량 미리그램으로 표시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앞에 있는 이 말이죠. 5번 보일러의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해야 하는 부속품. 헷갈리라고도 부속품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요. 폭발이나 화재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일러에서 했는 게 이상현상 4가지와 방어장치 4가지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이 부속품, 다시 말해서 압력 방출장치라든가 고전수위 조절장치라든가 아니면 압력 제한 스위치라든가 화염 검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정상적으로 유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화재 폭발 사고를 방지해주는 뭡니까? 방어장치이기 때문에 방어가 되는 거죠. 그걸 조금 헷갈리게 하려고 부속품 이렇게 내놓은 겁니다. 전혀 헷갈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일러에 대해서는 폭발 사고 방지하는 것은 방어장치 4가지. 이상현상은 또 플라이밍이라든가 포밍이라든가 캐리오브라든가 워터헤머라든가 이런 4가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나온 문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6번 무제운동의 위험 예지훈련에서 실시하는 문제해결 4라운드 진행법을 순서대로 한번 써보시오. 그랬습니다. 이것도 점수를 주기 위해서 나온 거죠. 4라운드 진행법은 뭡니까? 현본대목 이렇게 외우셔도 된다 그랬고요. 아니면 의미를 알아두시라고 했죠. 제1단계가 현상을 파악합니다. 일어날 수 있는 재해에 관한 사항들을 다 얘기해보라는 거죠. 근로자들을 모아놓고 오늘 이런 이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작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위험 예지 기법으로 4라운드 진행법을 한번 해봅시다. 1단계 현상 파악 한번 해봅시다.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 걸 다 모으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겠다. 허리 디스크 걸릴 수 있겠다. 떨어질 수 있겠다. 물체가 날아와서 비리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그걸 다 현상을 파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질을 추구할 때는요. 현상 파악했는 것 중에서 고르면 됩니다. 우리 이거 다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 중에 본질적으로 한 가지는 완벽하게 해결합시다. 가장 가능성이 높고 위험하다 생각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추구해 주면 되죠. 그러면 본질 추구했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세워봅시다. 그럼 또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겠죠. 여러 가지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해서 나오겠죠. 그러면 다 하고 난 다음에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 이건 어떤 어떤 작업을 할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합시다. 라고 문장을 하나 만들어주면 됩니다. 운반 작업을 할 때는 대차를 사용합시다. 고소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합시다. 뭐 이런 거라든가. 그렇게 해주면 이게 목표가 설정이 되고. 현장에서 할 때는 구호제창 또 한 번 하는 거죠. 운반 작업 시 대차 사용, 고소 작업 시 안전대 착용 이러면 구호가 되는 겁니다. 목표 설정을 줄여가지고 문장을 구호를 한번 제창하면 되겠죠. 이게 4라운드 진행법입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걸 아마 많이 하실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